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세나 생일이에요. 제 친원이 같은 보이사뇨샵 사장님이 제 친동생 같은 피부샵 싱하 온자님이 이렇게 멋진 샘이 파티에 주배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사랑해요. 매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해피 버스티. 메리 크리스마스. 사랑합니다. 오늘 연기 질문 시간. 날 떠나서 시험 봐도. 생일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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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파이크 파이크 다 쪼피해